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스트레이킷에게 궁금했던 진팀 벌칙이요 아 맞네 바로 벌칙이요? 부작용 애교 살인 애교 자 그럼 우리 대표 형 창빈이가 한 명씩 짧게 갑시다 살인 형 카메라 클로즈업 들어가고 살인 애교 노래 없죠? 네네네네네 넌 개 제일 좋아 친구 점점 난 달라져 해 한 번밖에 날아져봐는데 놀아간 난 지금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반응 좀 해주세요 영혼 충전 영혼이 있어 오케이 창빈이 형 갑시다 점점 난 달라져 해 한 번밖에 날아져봐는데 놀아간 난 지금 머리 아프냐? 해 오케이 한 번밖에 날아져봐는데 놀아간 난 지금 아아 아아 다음 우리 애기 하자 우리 애기 우리야 기댄주 앙 너바밖에 날아져봐는데 놀아간 난 지금 아아 아이고 아이고 잘하잖아요 형님!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스트레이킷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좋아요 자, 댓글 오빠들 점심은 먹고 해요? 당연히 우리 스테이 사랑 먹었죠 지금 시간보다 점심? 끝나고 있어요 점심은 안 하죠 하나 더 있나요? 이거 리노 형이 읽어주세요 이번 무대 너무 어려운데 무대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말해줄 거 있어요? 예쁜 게 많지 네, 저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예스 저 첫 주에 제 직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가 다 날아갑니다 마이크가 다 날아갑니다 마이크가 다 날아갑니다 맞아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스트레이킷은 처음으로 18명으로 무대를 만들었잖아요 무대할 때마다 맞추기가 굉장히 좋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송에는 안 나오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뭐지? 대형 쓸 때 항상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맞아요 처음에 맞추고 없잖아 맞추고 나서 하나 더 있나요? 댓글 스키즈는 머리 아플 때 뭐해요? 약 먹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약 먹어요 약 먹어요 잠을 자요 두통약은 후작용 하나 더 있네요 읽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숙소에서 룸메들과 잘 만나요 바꾸고 싶은 사람 저는 제 룸메들과 너무 잘 만드는거 같아요 저 바꾸고 싶어요 아, 맞다 찬이형은 아니, 방송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 그렇지? 저 바꾸고 싶어요 용복이가 자꾸 들러붙어서 바꾸고 싶어요 2층 침대잖아요 맞아, 맞아 계속 올라가기 전에 1층 들려가지고 밖에서 안고 가 그러면 형이 2층 쓰면 될 것 같아 형, 내가 바꿔줄게 형, 내가 바꿔줄게 형, 장난인거 알지? 내가 바꿔줄게 이거 띄는거 아니야? 아, 띄는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띄는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 맞는걸로 하나 더 있네요 끝 오케이 네, 이어서 그럼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저희 신곡 부작용의 안무가 막 손이 안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는 바로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순발력 테스트 과연 저희 스트레이키즈 멤버들 중에서 가장 순발력이 좋은 멤버는 누구일지 가려보는 게임을 진행할건데요 여기 보시면 냄비와 뿅망치가 있습니다 바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을 진 사람의 머리를 뿅망치로 때리면 우승 진 사람이 막았을 경우에는 우효입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도 팀전으로 팀원 한 명씩 나와서 대결을 펼친 후 지면 다음 팀의 사람이 나와서 이어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게임에는 진 팀에게 벌칙이 있었다면 이번 게임에는 이긴 팀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대박 상품 뭐예요? 바로 저희 스트레이키즈를 위해서 제작진분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오 마이갓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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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진짜 먹고 싶어 와 진짜 잠깐만요 와 맛있다 너무 맛있겠는데 오케이 이긴다 와 잠시만 이따 등장하고 자 일단 앉아서 질게요 네 앉을게요 저 너무 할 수 없어요 아 이거는 먹고 싶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바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팀부터 할까요? 아까 이쪽 팀부터 했으니까 같이 하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대표자 한 명씩 나와주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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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창민이 막내 창민이 막창 자 일단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막차 막차 갑시다 막차 가위바위보 오오 오오 이겼다 이겼는데 이겼는데 내가 이겼으면 이겼는데 뭐야 뭐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 오 오 오 막았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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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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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역시 박창이다 박창 박창 맛있다 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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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박창이 뭐야 박창 바로요 가위바위보 오 오 박창 아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막았어 아 오 오 뭐야 막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죽었어 죽었어 야 막춤 야 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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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이거는 PS, PS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죄송합니다 이거는 퇴장 불쌍하니까 경고해줄게요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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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못하다 자 여기서 형아 반면에 줄게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자에요 마지막 주자의 소감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소감이요 저희 팀은 마지막으로서 최대한 빨리 하위바위보 안냄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는 근데 맞은거 같아요 마지막이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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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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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판이니까 마지막 판이니까 니누야 네가 뭐가 이렇게 눈앞에 있다 내거 방송하면 안돼 마지막 판이니까 진사람이 뿅망치 진사람이 뿅망치 이긴 사람이 뿅망치 이긴 사람이 이걸 드는거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이스 진사람이 뿅망치 제가 주문했죠 지금 바로 먹는거야? 진짜요? 먹으러 먹으러 들어가자 앉아있어 탕수진 하죠 우리 키즈는 9명이지 감사합니다 키즈는 9명인데 음식은 5개야 그럼 한 명 더 먹을 수 있겠네 단무지 먹으면 되겠다 맛있게 한 분씩 드셔주세요 단무지 먹을 사람? 감사합니다 단무지 던지러는 오케이, 먹어볼까요? 이거 완전 단무지만 먹어서 느끼해서 그러는데 짜장면을 주면 안돼 단무지를 먹으니까 늦게 해가지고 이게 더 느끼해요 단무지를 먹으면 더 느끼해요 먹고 싶어? 네 자, 먹겠습니다 와, 비비는 거다 맛있겠다 짜장면이 이게 양주인게 또 양갈리같이 단무지 맛있어요 뭐라도 먹으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아까 애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애교를 가장 잘한 한 명한테 짜장면 한입 드릴게요 네 한 명 한 명씩인가요? 짧게 빠르고, 짧게 빠르게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이 오케이 바로 이겐이 줄게요 애교가 지면이 아니야 귀여워야 되는 거구나 한이도 먹어 용고기 용고기 하고 싶었어? 용고기 하고 싶었어 용고기 하고 싶었어 용고기 하고 싶었어 그냥 먹을래? 애교는 할 수 없어 애교는 할 수 없어 하지만, 먹고 싶어서 왜? 왜? 우리 진팀이 한입씩 먹었잖아요 진팀이 대표로 맛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류누이 형 해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고요 자장과 형 친구 조화가 어떠신가요? 좀 더 디테일하게 꿀맛이죠 너무 맛있는데? 하니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먹고 한번 해볼게요 맛있게 먹어줘 덜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잠시만 너무 맛있겠다 잠깐만 그럼 우리 이긴팀에서 맛 표현을 CF처럼 한번 해볼까요? 한명만 진짜 자기가 찬이 형 찬이 형 찬이 형 찬이 형이 한번 갑시다 옛날에 10개 정도 찍었다고 우리 여기 찬이 형 클로저 한번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디 보면 되나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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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dance with you 저 탕수육을 한입에 입속으로 털어놓을 수 있다고요 It's so good 어깨 올라가 그 무슨 임신 하신 거예요? 이 말에 술 좀 하세요 미 미 입안에서 파다향이 아, 파다향이 아니라 파다향이구나 탕수육 어때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탕수육 탕수육 어떤 수육 맛있어 소리 잘 먹는다 자, 우리 MC님 MC님 파이팅하세요, 파이팅하세요 드시면서 진행 한번 해볼께요 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다고 하는데 질문을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정인이 내년에 성인인데 성인 되면 뭐하고 싶어요? 성인 되면요? 정인이만 성인이 내년에 저만 성인이 돼요 제가 항상 지상식에 가면 항상 혼자 빠졌었어요 아, 맞네 형들과 다같이 계속 이렇게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부작용으로 컴백하면서 힘든 점이 뭐예요? 힘든 점이요? 힘든 점이요? 힘든 점? 저랑 이인이 춤출 때 브리즈 파트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꿀꺽꿀꺽의 바닥 역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리노 형이 제 등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꿀꺽꿀꺽 하는거죠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 그죠? 아, 그죠? 아, 그죠? 아, 그죠? 아, 그죠? 아, 그랬어요? 이번 신곡 다른 멤버들 파트 부르고 싶은 멤버 있나요? 다른 파트 다른 파트 다른 파트 부르고 싶은 다른 파트 다른 파트 다른 파트 다른 파트 다른 파트 다른 파트 어떤 노래 형 그거 있잖아 아, 그죠? 아, 진짜요? 네, 그거 용복이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바로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싶습니까? 알았어요 앞에 나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딱 사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셨어요? 짐짐 네 짐짐 카메라,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롤 너무 쉽게 파스 덮은 걸까? 다음대로 안 덮은 걸 컷! 오케이, 오케이 엔기에요, 엔기에요, 혹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 우리 앉아서 그냥 먹자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짜장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우와, 그거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뭐지? 한 명씩 읽어봅시다 빠르게 아, 근데 이거가 어떻게 저는 짬짜면이요 저는 짜장면이요 짜장면 좀 더 주신다 저는 볶음밥이요 다 다른 거 말하죠? 저는 짜장면 저는 짬짜면이요 저는 짜장면이요 저는 짜장면이요 저는 짜장면이요 탕수육이에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이번 활동이 우리 스트레이키즈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나요? 물론 저희가 제일 최근 컴백이 부작용 활동인데 늘 항상 저희도 열심히 하는 스트레이키즈여서 또 한 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스트레이키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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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출첵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멋있어요? 난 먹기만 한 것 같은데 오늘 출첵 라이브 다들 어떠셨는지 각자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꿀잼 꿀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출첵 라이브를 와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좋아요, 좋아요 허니잼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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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었고 맛있었어요 좋은 조합 많은 분들 저희 스트레이키즈 음악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오늘 출첵 라이브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초대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끝이 아니죠 잠시 후 방송되는 SBS 인기가요에서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무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본방사지 해주실거죠? 네 그리고 SBS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SBS K-POP PLAY 채널에서 저희 스트레이키즈 직캠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새로운 타이틀곡 무작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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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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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활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